오카리나 USA 오카리나 USA는 성교와 사회봉사를 위해 조직된 비영리단체입니다. 지난 5년간 조지아 주립교도소, 미션 아가페, 요양병원, 클락스톤 난민촌을 비롯하여 과테말라에서 성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첫 오카리나 미션 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모든 수익금은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성교사님께 전달됩니다. 4월 2일 토요일 오후 5시 노스기네드 하이스쿨 강당에서 뵙겠습니다. 노스기네드 하이스쿨 강당에서 뵙겠습니다. 노스기네드 하이스쿨 강당에서 뵙겠습니다. 자막제공자